안녕하세요. GBS 구민 리포터 조한순입니다. 구로구에서 가리봉동 주민센터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설치했습니다. 무인택배함은 택배를 직접 받기 어려웠던 이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요. 이용방법은 택배 주문 시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무인택배함 장소를 선택해 해당 주소로 주문하는 방식입니다. 주문 후에는 물품 배송일시 인증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게 되는데요. 이후 지정된 보관함의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해 물건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이용은 이틀간 무료이며 기본시간 초과시 하루에 천원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